선물이 쏟아진다. 고북이의 경제 퀴즈쇼. YTN 라디오 생생경제가 자랑하는 코너입니다. 여러분 나른해질 수 있는 요일 수요일에 여러분들의 잠과 굳은 손가락을 깨쳐드립니다. 고북이와 함께하는 경제 퀴즈쇼. 고북이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고북이입니다. 우리 고북이씨 20대 이후로 20살부터 20살부터 연애 몇 번 했어요. 빨리 제발 손가락. 발가락까지 펴야 돼? 잠깐만요. 손가락 좀 조금만 빌려주시면 해. 부럽다. 그 정도예요? 한 4번 정도. 지금 누구 듣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4번 정도 없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오늘 4번부터 여러분 드립니다. 고북이씨가 20대 때 했던 연애가 4명이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40 아니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4번? 네네네. 4로 할게요. 4. 알았어요. 자, 4번, 5번, 6번 분들께 오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때 연애를 4번 했답니다. 우리 고북이씨가. 생각도 못했네요. 우리 작가님은 몇 번 했어요? 우리 작가님. 한 번. 아이고, 거짓말.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이번 주 드디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했죠. 공모가가 13만 5천 원으로 시작해서 장이 시작하자마자 첫날에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금액 35만 1천 원까지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순간만 딱 따지면 그 기업 대표이사인 이분 있죠. 우리나라 주식 부호. 순간적으로 5위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빅히트가 거의 공모가 가격까지 완전 내려오면서 많은 분들이 좀 눈물을 삼키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번 빅히트 상장으로 주식 부호 5위까지 올라갔던 빅히트의 대표이사 이분의 성함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어렵다. 그런데 이분 TV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자, 우리 고북이씨가 연애했던 4명의 여자 이름을 맞추시는 게 아니라 이 대표의 이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 대표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이 가장 큰 수혜자죠. 이분이 정말 큰 수혜자죠. 수혜자라고 하기에는 또 본인이 열심히 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니까요. 그런데 SM, YG 다 합쳐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못한다면서요, 시청은. SM, YG, JYP 다 더해도 안 돼요. 안 되고 영업이익을 아마 그냥 객관적으로 해도 빅히트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라는 말이 이분이 방씨지 않나요? 이 정도면 정답은 안 안 쓰니까. 2789님 방회장님 보내셨는데 안 돼요? 방회장 안 됩니다.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이분이 탄생시킨 소년단에서 방탄소년단이라는 말도 있어요. 암이분이 듣고 계시다면 맞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방씨가 탄생시켜서 방탄... 탄생시킨 소년단이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정답은? 정답은 방시혁입니다. 방시혁 대표님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죠. 많은 분들이 지금 정답 맞춰주셨는데 8573님은 방시혁. 787님도 방시혁. 저도 시혁 오빠처럼 갑부대고 싶어요. 저에게도 그런 일을... 069 의사님 방시혁. 아, 방시혁 맞죠? 맞아요. 지금 정답만 말씀하셔야 돼요. 죄송해요. 방시혁 맞죠? 방탄소년단 생각하신 거죠? 아, 방시혁. 저는 왜 오타를 이렇게 줄줄이 오타를 보냈나. 맞아요. 모두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4번, 5번, 6번 아니에요. 죄송해요. 저 오답인 줄 알고 소개를... 여러분 죄송해요. 놀리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오늘 잠깐 좀 놀리시는 콘셉트이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죄송해요. 우리 고부기 씨가 20대 때 4명의 여자하고 연애를 했다. 그래서 저희가 4, 5, 6 했거든요. 자, 9, 4, 4, 8님 새싹이신데요. 방시혁 정답이시고요. 7, 6, 3, 8님 방시혁 정답이세요. 자, 그리고 4, 4, 7, 5, 방시혁 오늘 새싹이 4, 5, 6번 하셨네요. 네,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방시혁 씨는 몇 명하고 연애했을까? 몇 명하고... 아니, 젊을 때 연애 안 했으니까 이렇게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20대 때는 정말 오히려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달려가는 분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자, 연애 얘기 그만하고.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설명 좀 더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번에 사실은 우리가 그전에 공모주가 막 따상따따상까지 해서 사실 기대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많이 버셨지. 13만 5천 원인데 많이 버신 건데도 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요. 13만 5천 원을 받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아, 그렇죠. 위에서 상한가에 걸려있을 걸 누가 샀기 때문에 교환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분들. 상한가에서 그날 사신 분은요. 만약에 종가까지 안 파셨으면 마이너스 30% 넘게 떨어졌어요. 그날이 시가보다 오히려 더 떨어졌으니까. 아, 그렇지. 그분들은 진짜 마음이 아프죠. 네, 그래서 이거 팬심으로 우리 방탄오빠들 사야 된다고 해서 사신 분들도 실제로 많대요. 그래서 그렇네요. 아, 그런데 팬들이 사봤자 얼마나 사겠어요. 이게 한 주에 이렇게 비싼데. 맞아요, 지금 환불 요청도 하고 있다고. 그런데 돼요, 환불이? 되죠, 시가로. 아, 시가로? 그 가격으로 되는데 그 가격으로 됩니다. 산 가격으로는 불가능하고 지금 가격으로 환불. 4682님은 아미의 참모총장 방시혁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1032님도 방시혁 대표입니다. 계속해서 정답 보내주고 계세요. 5704님은 빅히트 주식 안 사기 잘했어요. 한마터면 환불 한 번 했네요. 주식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재패칭 중에 어떤 분이 올 한해는 주식으로 살았다로 시작해서 주식으로 죽었다로 끝났다. 이렇게 남기셨더라고요. 올해 진짜 주식 시작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맞아요. 처음에 재미 보셨던 분들 많으신데 지금 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거의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주의해서 투자하셔야 되는 거. 투자를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 창에 차순님이 방시혁은 연애 못해봤을 것 같다고. 아니, 하셨을 수. 아예 능력쟁이시잖아요. 그럼요. 고북이도 20대 때 4명이랑 연애했는데. 고북이 도라니요. 그 도에 약간 그래서 치사가 쪼고 인사하지만 괜찮습니다. 김혜민 PD도 저도 4명은 했어요. 4명 이상은. 더 하신 거 아니세요? 자,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이번에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해서 호평을 받은 포항의 덮죽집 사장님이요.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덮죽 레시피를 무단 도용당했다고 호소해서 논란이 일었죠. 그동안 음식 레시피는요. 법적으로 이것을 인정받지 못해서요. 쉽게 도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세 글자입니다. 자, 법적 권리 맞춰주시는 거예요. 저 이거 오프닝에 하면서 또 분노했잖아요. 이렇게 덮죽덮죽 남의 거 쓰면 안 된다고. 좋은데요? 덮죽덮죽 남의 거 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남의 거 그렇게 하면 탈난다고 제가 했었는데 이게 식품의 업무 전문 변호사랑도 우리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참 어렵다고는 하더라고요. 이게 음식 레시피를 완벽하게 이걸 창작물로 볼 것이냐. 그런데 그렇게까지 따져서 하기가 참 애매해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뭐가 왜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에다가 계란 프라이를 올렸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 내가 창작했다고 말하기는 또 약간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종의 그런 건데 사실 이 덮죽은 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어이구 약간 거의 창작물 같더라고요. 그럼요. 이거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기가 프랜차이저 낸 것도 다 그만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이 프랜차이저 사장님들은 또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요. 대표님. 그러니까 이거 참 마음 아팠는데 이 덮죽덮죽에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고 사실 계속 요즘 이런 사안들이 퍼지고 있어요. 보면은 되게 잘 나가는 음식은 어느 순간 보면 점포가 10개 100개만 이렇게 생기는 이런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자 정답은? 정답은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특허권이라고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네요. 특허권은 조금 다르다가 볼 수 있죠. 4256님도 특허권, 0555님도 특허권, 5209님은 실용신한권, 1032님 특허권. 특허권이 많이 보내주셨네요. 너가 특허했어?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특허청장님도 인터뷰를 한 두 차례 했었거든요. 특허권은 조금 다르고요. 조금 다르죠. 0941님은 저작권 하시면서 방탄 프로듀서랑 결혼하고 싶다고. 방탄 프로듀서는 방시혁 씨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작권료 받으시는 게 더 빠르실 것 같아요. 뭔가를 개발하셔서 결혼하시는 것보다는. 특허권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네요. 그런가요? 자,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진짜 저작권 맞죠? 특허권 아니고? 저작권입니다. 네, 저작권 맞죠? 네, 특허권은 특허법에 의해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허권이라고 하고요. 정답은 저작권입니다. 상표권도 아니고요. 9448님은 상표권 보내주셨는데. 자, 정답자 발표합니다. 4513님, 저작권. 그리고 3779님, 저작권. 그리고 한 분 더 제가 뽑을게요. 6880님, 저작권. 이렇게 세 분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설명하실 것 있으세요? 여기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이 아니에요. 갑자기 유행하는 음식들이 막 있죠. 보면 치즈 등갈비도 있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도 많이 보이는 흑당 버블티. 그냥 버블티 아니고 흑당 버블티. 아니면 벌집 아이스크림. 이런 게 보면 창작물로 안 되고 그냥 일반 아이디어로 되면서 저작권 신청을 해도 저작권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덕죽 사전인 것 같은 피해자가 좀 안 생기셔야 되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어느 부분에서는 조금 융통성 있게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또 전문가들 주변에 많으니까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번만 더 뽑을게요. 이 0693님. 왜냐하면 아까 제가 번호 불러줘서 당첨된 줄 알고 핸드폰 던졌는데 너무 좋아서 던졌는데 아니었다고 하면서 저작권 맞춰주셨거든요. 2분까지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핸드폰까지 던졌다는데. 놀라셔가지고. 저희가 정답자로 인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오늘 아침에 아주 좋은 뉴스가 하나 발표되었어요. 바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이 기업이 전 세계 브랜드 가치 랭킹에서 처음으로 글로벌 탑5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에서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네 기업은 어디냐. 봤더니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 땡땡땡땡은 어디일까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하고 이 기업이 들어간 거예요. 글로벌 탑5. 탑5. 자, 이 기업의 이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즘에 외국 영화 보면 가전제품에 이 기업 물건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자랑스럽더라고요. 괜히 좋아요. 그럼요. 우리 아빠가 삼성 다니는 곳도 아닌데. 어머. 어디라고 말 안 했습니다. 어디라고 말 안 했습니다. 이게 페이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자, 그런데도 좋아요. 그런데도 좋아요. 저도 외국 가면 아마 같이 많이 똑같이 느끼실 텐데 외국 가서 이거 딱 보면 되게 뭔가 달라요. 한국에서 보는 거랑 외국에서 보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 그런데 이번에 이제 랭킹을 하는 거기에서 어떤 걸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좋게 봤느냐. 인터브랜드에서 이 기업을 어떻게 좋게 봤느냐.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사회활동을 잘했다. 그리고 지속가능 경영 활동을 확대했다. 그리고 갤럭시 Z 플립. 그렇죠? 그거 정말 혁신 제품이거든요. 이런 출시 등등등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답은? 정답은 삼성전자입니다. 정답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와, 3582님. 삼성전자 우리 남편 다녀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부럽습니다. 부러우니까 선물은 안 드려야지. 3582님은 남편분 삼성전자 다니니까요. 저희 선물까지 드리진 않을게요. 그리고 3018은 삼손. 삼손이 짱이죠. 이렇게 보내주셨고. 6975님, 1524님 다 새싹이신데 삼성전자 보내주셨고. 0941님은 삼성전자. 정답은 삼성전자 하시면서 애플 다니고 싶다고. 보내주셨어요. 2013님은 LG전자 하셨는데 사실 LG 것도 굉장히 외국에서. 정말 좋죠. 가전 쪽으로 특히나. 진짜로. 6608님, 쓰리스타. 쓰리스타. 센스 만점. 쓰리스타 보내주셨고. 그러나 456은 아니에요. 센스만 많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4513님, 삼성전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한국은 삼성이 좋아셨어요. 사실 생생경제에서도 삼성 관련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다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희가 삼성을 욕한 건 아니에요. 삼성이 잘 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삼성 총수들의 문제라든지 총수의 문제라든지 여러 지배구조에 대한 이야기. 맞습니다. 저희가 나눴었는데 삼성이 잘 되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국민들 중에 한 명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8573님은 현대차. 현대차도 이번에 차 부분에선 들어갔어요. 이분은 뉴스를 많이 보실 분이세요. 아니면 현대차 주주든가 주식을 하셨다. 모든 게 요즘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식입니다.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1032님, 삼성입니다 하셨고요. 9448님, 삼성전자. 9448 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1032님, 4479님, 4479님도 하셨고요. 오늘 새싹이신데 저희가 새싹은 표시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정답을 많이 남기셨네요. 자, 그러면은 0937님, 삼성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더 뽑아야 돼요? 한 명 더. 그러면 아까 저기 쓰리스타. 쓰리스타. 이분까지 기회가 갔네요. 쓰리스타 좋았습니다. 6608님, 쓰리스타까지 이렇게 세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까요? 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위험한 산업군을 꽂자면 많은 분들이 바이오 섹터를 말하는데요. 신라젠 사태를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이번에 헬릭 스미스라고 회사가 관리 종목으로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바람에 많은 소액 주주분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관리 대상 종목이란 상장회사가 영업실적이 악화되는 등의 사유로 부실이 심화된 종목으로요. 이것, OOO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종목을 말합니다. 문제를 드릴게요. 상장된 주식이 자격을 상실해서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말하는 네 글자입니다. OOO은 무엇일까요?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여기 물린 개미들,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상장이 취소되는. 취소되는. 정답 말할 뻔했어요. 상장이 취소되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주식을 하면서 절대 일어나면 나한테 일어나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안 되죠. 이건 진짜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안 되죠. 그럼요. 주식 내려가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감당이 안 되는데 제 주변에도 겪고 감당 못 하신 분들 몇 분. 겪었으나 감당은 안 됐다. 감당은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돈을 못 받아버리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고 계신데 진짜 이렇게 되기 전에 정말 단돈 얼마라도 벌고 빼는 게. 맞아요. 번지고 빼는 게 좋은데 그게 근데 또 안 되나 봐요. 그게 또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이게 지금 2만 원대예요. 근데 이게 몇 년 전이에요? 1, 2년 전? 3년 전? 20만 원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이번에는 또 그 사모펀드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고위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이 사모펀드 혹시 요즘 말 많은 그 사모펀드예요? 거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자, 정답은? 정답은 상장 폐지입니다. 상장 폐지입니다. 우리 4567님. 바이오주 상패로 눈물을 흘렸다고. 바이오주가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게요. 7787님은 제가 내추럴 엔도텍 갖고 있어요. 제발 상장 폐지 안 되길 빌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빌게요. 진짜 어떡해요. 이거 진짜 너무 슬픈 일인데. 4513님 상장 폐지. 휴지보다 가치 없는 상장 폐지. 정답 보내주셨고요. 아, 오늘 헬렉스미스가 오늘은 또 5% 가까이 올랐대요. 오늘은 좀 올랐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또 희망 못 갖고. 아, 좀 더 뛰어볼까? 막 이런 생각하고.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아, 우리 배웠죠. 지년제. 말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5704님은 상장 폐지 이런 어려운 용어도 알게 되다니 생생경제 덕분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답자 발표합니다. 4972님. 드렸죠? 맞아요? 드려도 돼요? 네, 4972님 정답이시고요. 2112님 상장 취소. 아,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안 돼요. 취소 안 돼요. 안 되고요. 1524님 상장 폐지. 네, 정답 보내주셨고. 9448님. 9448님 했고요. 한 번 정답 맞게. 역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무슨 문제를 해도 계속 맞추는군요. 계속 맞추시네요. 그렇네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눈물 흘렸다는 분 줍시다. 그렇죠. 4567님. 들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네요. 네, 줄 수 있는 게. 선물밖에 없네요. 보내드리고 아까 상장 폐지 안 되길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도 저희가 정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다양한 퀴즈 문제 재미있게 엮어왔주신 우리 고붕인님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봐요. 와이텔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저는 꼭 광합성하는 느낌이에요. 이 기분을 아실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쳐 있다가도 스튜디오에 들어오면요. 이 조명판 때문에 따뜻해지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문자의 응원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건지 기운이 납니다. 정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와이텔 라디오 생생경제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보이는 라디오로 문제를 맞추시면 저희가 주소와 전화번호를 여쭤보기가 좀 어려워서요. 정답, 퀴즈 정답은 샵0945, 우물점0945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당첨자로 선정되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고부기 팬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와이텔 라디오가 제가 방시혁 대표는 아니더라도 제가 또 우리 고부기를 키우는 피디의 마음으로 이 코더를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텔 라디오를 통해서 좋은 방송인들, 좋은 경제인들 많이 소개하고 키우면 또 피디로서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단풍도 조금씩 조금씩 물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스며든다는 거, 물든다는 게 무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평안과 행복이 물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